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오늘은 분당 서현 맛집 강남면옥을 들려봤습니다. 갈비찜과 비빔냉면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면옥 함흥냉면 잡음전입니다. 강남면이 있으니, 추가 각각 소원을 깜짝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 computer까지 쑥쑥쑥citkiss 보며 하고 싶어요. 저장isionsnt yours! 감사해요, 먼저 고기 올려주셔서 나머지 쑥쑥쑥쑥이 고기 올려주cia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망령 전남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처음 입었네요 이거? 따라라 아우 아우 도전 이거 도전해 봐라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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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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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